아이들에게 꿈의 터전을 선물해주기 위한 프로젝트. 경상북도 봉화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라는데요. 진짜 필요한 센터가 지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. 어린이들이 이제 여기서 뛰어놀고 갈 거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하면서 지금 그 마음 담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방과 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이곳 아이들. 한 기업의 도움 아래 즐거운 놀이터가 완성됐습니다. 평소에 집 아니면 갈 데 없어요. 많이 이쁘고 좋았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싶어요.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드디어 석포행복지역아동센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. 수익금을 우리 중소비층인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나누면서 행복을 공유하고 싶다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합니다. 아동들이 너무 좋아해서 행복합니다. 우와. 아이들 마음에 썩 든 이곳. 공부는 열심히 또 꿈은 넉넉하게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나눔은 계속됩니다.